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포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이 바로 임사체험 사후세계 뭐 그런 것들을 뭐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게임 한번 여러분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영어가 많이 나오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조금 도와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시작해볼게요 저도 어떤 게임인지 몰라요 저도 처음하는 게임이고 추천받아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도 아는 뭐 공포게임 비제이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 막 이렇게 게임을 추천해줘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해주는거여서 이게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는 게임인가? 마우스도 밖으로 안나가는 프로그램 좀 잠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우스를 좋아요 일단 차가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예 이렇게 임사체험 예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불쌍히 죽었냐 저 엉덩이 어떡하냐 어 챕터 1 하아 니얼 데에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은 세계가 된거에요 그래서 게임 소리가 좀 더 큰가요? 아니 게임 소리가 크고 마이크가 조금 더 크면 소리를 줄이세요 아니 소리를 줄이면 마이크 소리와 게임 소리가 같이 줄여지 않아 둘 다 크면 어 줄이세요 둘 다 크면 핸드폰을 줄여 네 게임 소리를 좀 껐습니다 아 뭐야 누구는 내 목소리가 더 크다고 누구는 게임 소리가 더 크다고 여러분들 귀가 달라요?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인지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더라구요 음 일단 이 게임이 그렇게 긴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아 이 복도 기억나네 여긴 내 학교 아 옛날 과거를 좀 돌아보는 그런거 같지 지금 그래서 본능적으로 뒤로 가버렸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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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저 사라졌어 사라졌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딱 보니까 담임쌤이야 딱 보니까 사라졌네요 보니까 옛날 그 트라우마 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나봐 선생님이 무서웠던게 분명해 일단 이쪽으로 안 넘어가지네요 아 지각 들킨겁니까? 다시 뒤로 가야겠지 뒤로가서 뒤로가서 서로쪽으로 뭐야? 어 어 잠시만요 저 누구에요? 잠시만요 쌤! 뭐하세요 거기서 선생님 뭐하시는거에요? 아 이거 또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구만 시험기간에 시험볼때 요즘 이제 강화됐잖아요 저때는 이제 시험볼때 어 저때도 두명 에서 감시하긴 했는데 저는 그 포위망을 뚫고 어 컨닝을 이렇게 성공했던 그런 멋있는 아이아이아이입니다 이상 부끄럽답니다 뭐야 그 저 귀신이 요기도 뭐 못가고 저기도 못가면 어디로 가라는거지? 내가 왔던길에 아예 돌아가야되나? 아 그런 어쨌든 전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쌤이 저를 아무리 감시해도 저는 저 쌤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저 쌤의 시선을 딱 피해가지고 제가 어 일단 일로 다시 돌아가는게 맞는것 같아요 막 아 같애요 계속 막 끼익 소리나는데? 문이 열리는 소린가? 아니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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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저도 이 게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 처음하는 게임 때 갑툭찌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정말 말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어!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이 걸려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컨닝하지 않겠습니다 컨닝은 안된다 컨닝이 안되면 컨닝 페이퍼를 만들 수 밖에 아 이게 뭐야 아아 뭐 길이 없고 계속 돌아다니면 무슨 어? 쌤 나오고 막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로 가라는거야 지금 길이 뭐 다 없어요 아니 선생님 저 장난쳐요 지금? 혹시 이 게임 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있어요? 나 지금 약간 이 게임에 감을 못잡았거든요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길을 다 가봤는데 다 막혀있어 그냥 한 곳도 열려있는 곳이 없어요 처음 온 곳으로 다시 가야합니까? 이제? 아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하는 게임들은 여러분들과 나랑 머리를 맞대서 어 풀어랍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요 여러분들 800분이 지금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내가 800개야 벌써 이 위에 보니까 환풍구 위에 열려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그래요 나한테 아 헬로 나한테 인사 한 번 인사 한 번 할려고 저 짓을 한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인사 한 번 할려고? 쑥스러우면 많네요 헬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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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처음부터 인사하지 받아줄 텐데 아 정말 안 보이는데요 일단 후레쉬가 약간 내가 보기에 500원짜리 약간 아니면 1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약간 산 거 약간 수련에 가면 파는 후레쉬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엘리비터가 생겼네요 좋습니다 내려갑니다 다음 층은 지옥 같은데? 요즘 신의 세계였나? 웹툰 보면서 옛날부터 봤던 건데 이번엔 다시 올라오잖아요 다시 보면서 약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웹툰인 것 같아요 정말 명작인건 명작인 것 같은데 역시 사람은 살 때 좀 되게 좀 사람답게 살아야된다는 마음이 더욱더 드는 웹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채칭챙에서 너무 몰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으면 다 이런 곳 갑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꼭 이런 곳 가서 개고생해라 나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 아 신과 함께구나 아 신과 함께 어 제목이 기억 안났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학교에 이 장소는 내 기억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야 무슨 소리야 누구 사운드야 이 시놈들 아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애 아 이런 긴박한 사운드 이런 긴박한 사운드 님? 님 뭐하세요 거기서 얘가 갑자기 뒤돌아 봐서 날 공격하는게 봤구나 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말이 말이 시가 된다고 말을하면 안됐는데 불이 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 사라졌어 뭐야 이거 한바퀴 돈거잖아 나 이제 뭐해야죠 여러분들 빨리 말해봐 이 게임 본사람 이 게임 본사람 이 게임 본사람 누구에요? 어떻게 깨는거에요? 저 친구같은 도망아야야야야 도망가는거 만든거 같아요 천사가 소리 들을 때 나는 기억한다 내 기억의 조각들 내 기억의 조각들이 어디에 있을까 조각들을 모아야되는 게임인거 같아요 하지만지는 느리죠 느리기 때문에 저의 상대가 안됩니다 조각들이 이건거 같은데 역시 맞군요 이 게임에 어떻게 깨는지 아는 이상 이 게임 아주 지읏밥입니다 롤게임 깰수가 없죠 그니까 기억의 조각을 모으는 게임이죠 기억의 조각은 벌써 한 조각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두 조각만 모으면 이 게임을 깰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아주 꺼민 게임이구만 아니 근데 저 친구는 왜 벗고 다니는거에요? 날 어떻게 할 생각이 분명해 잡히면 차마 우리 어린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그럼 아주 잔인한 끔찍한 장면이 나올거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저기있지? 친구야! 멍축야! 너 너 응급빠르구나 잠시만 너 응급빠르구나 너 응급빠르구나 왜 안먹어지니?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나 잡혀 나 잡혀 나 잡혀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프리닛 죽어! 프리닛 죽어! 불닛 죽어! 춘 어어 어엉 어, 두두가 눈에 껴져 있었네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아아 노오오오 한주가 더 플리즈 나도 이제 영어를 좀 공부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말 안 쓸게요 당..영어만 할게요 스크 FOOCK F*** MONSTER 노오오 아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삽 삽 플리즈 뭐야 이거 글 하나 나오려고 어? 문 열렸네 거울이 있었는데 사라졌죠 지금 여러분 봐봐요 이거 나쁜 짓 하면요 이제 이런 곳 갑니다 어 이런 곳 가요 이런 친구 만나요 이제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 여드름이야 여드름 터짐이 여러분들 다 맞아요 이제 숫자 보이는데 에이 제로투 제로투에이 가 28 이라는 뜻이죠 28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옛날부터 추리 만화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보여도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는 건지 누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걸어오고 있대요 음 좋았습니다 비본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빡쳐서 필살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필살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필살이 아 이 빌어먹을 한영키 내가 주먹의 심만 강했더라면 한영키를 주먹으로 부셨을텐데 필살기요? 아 필살기는 제 필살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약간 이타치의 스킬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사스케도 가지고 있고요 제 필살기의 이름은 사륜 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을 열 수 있군요 아 아까 그거 쓰인 그거 쓰이냐고 한글로 되었었구나 어어 열쇠 게이들 여기분인가요? 네 맘을 언록 좋아요 비가 내리는 밤 비는 나의 영혼을 깨끗이 식혀준다 그래서 난 비가 좋다 나는 비같은 남자가 되고 싶다 아 열나 멋있었다 감수성 터졌어 염병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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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살랑 내 마음에 내려와 미안 제가 문학부였거든요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 야병이라뇨 털만라 별로 안 남았네 이거 다음에 공략이죠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이 마을은 내게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데 라고 했대요 분명히 비가 오고 아무도 없는 거리 그건 바로 전 여자친구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비가 내리고 아무도 없었고 외롭고 뭔가가 떠올리지만 떠오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일 겁니다 100%예요 잊지 못할 전 여자친구의 집이 분명했을 겁니다 어 문 열렸어 뭔가 아무것도 없군요 그리고 이제 항상 비가 오는 날 감수성 풍부한 새벽 2시쯤 술 마시고 항상 실수하는 한마디 잘 지내 오우 포크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자 뭐해 자니? 자니? 경험해봤냐니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아이 진짜 스읍 아 없습니다 아 진짜 아니에요 저 원래 전 여자친구한테 집착 잘 안했어 뭐야 굉장히 불길해 굉장히 불길해졌어 내가 이거 뭘 해야 될까요? 왼쪽 밑에 픽업 줄 수 있는 거지? 눌러도 안 되는데? 이거 뭐 들어야 되는 건가 내가? 이거 아 일단 이거를 이렇게 아 찾아야 되는 거군요 내가 보기에 여기 또 괴물이 나타나는데 크로지니 이거 이런 인공인인 같다 이런 죽여미니 아 이잇 으악 어어 이 게임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게임이에요 일단 죽음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봐 제가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게임은 뭐 어려운 게임은 아니구요 일단은 미리 이렇게 이렇게 문들을 열어주면서 우리의 파밍 장소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질을 아는거죠 이렇게요 한번 열어둔 문은 이렇게 닫히지 않죠 좋아요 김종훈님 어서와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거야 그러면 눌러주면은 하나 뭐야 아까 여기 있었잖아 랜덤이냐? 랜덤이야? 그런거야? 둘 빨라 빨라 푸린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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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린이 빨라 일로 가면 있을텐데 친구 아 깜짝이야 헉 3초등 후원 감사합니다 포로린 고마워요 세개 나 지금 집중하고있으니까 말건지 말아요 왜 안보이나 왜 안보이나 지금 안보이는게 지금 더 당황스럽거든요 왜 리스폰이 안되지 일단 세개 그만 얘기해요 그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예민해가지고 거의 사춘기 소녀님 이 사운드 왼쪽이다 아 미친 사플 오티고 오티고 레리꼬 삼천후원 감사합니다 아 천원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이자 샷 여자가 아까 여기 지금 다르다 천천히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세개만 다 먹으면 될거야 에나벨이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인형 그냥 딱 넥스라이드 이러면서 목치면 그냥 죽는건데 아까 이런곳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오 오 오 너 가까이 있었구나 그냥 인형 모가 뭐가지 이렇게 팍 비틀어 버리면 끝나는거 뭐가 무섭습니다 어! 하나 봤다! 하나 봤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바로 내 지에이소 프리나 이럴때는 두드려보는게 아니야 앞만 봐! 고 스트레이트! 이제 두개 하나는 발견했으니까 천천히 보면 돼 두개만 찾으면 된다 프리나 두개 팔로우 감사합니다 두개 이족이 사죽보다 빠르잖아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치타 못봤어요 치타? 내 발로 개빠르게 뛰는거? 어 쟤 부스터쓴다 부스터쓴다 부스터쓴다! 부스터쓴다! 아 그만 쫓아와라아 문양좀 보자 문양좀 여기 다없어 어! 나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스탑 플리 어어! 어어! 노 노 노 노!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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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빡치네 이거 진짜 아 개빡치네 이거 진짜 아 개빡치네 이거 진짜 하하하하하하 좋아 두개 아직 두발 남았다 니가 죽기 직전이다 지금 조심하자 친구야 앞으로 두발이면 넌 끝장이야 친구야 너랑 나는 싸유나야 싸유나라 이거 일본말인데도 모르지? 니가 멍청해서 그래 친구야 너는 분명한 한국말도 모를거야 생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자아앗 스탑 히꺼 넣어서 와요 두개 남았다 두개 남았다 아아 그만와 그만 그만와 그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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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후레쉬 모서리로 찍을거니까 진짜 그만와라 아니 왜 공포게임은 공격키가 없는게 너무 많은거야 내가 이랬으면 공포게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나 적은 공격할 수 있는데 난 공격을 못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되니까 하고 있겠죠 말은 된다 말은 되지 아 두개 아 두개가 도저히 어디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이 좀 봐주세요 내가 잘못 내가 막 놓치고 가는거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나 사운드가 안들리니까 더 무서워 지금 미안 그냥 안들려줘 내가 너무 어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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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제발 죽일수 없어요 죽일수 없어요 하나밖에 안남았어요 반격이 되면 그때부터 안 무섭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지 벗고 상의 벗고 뭐냐 막 삭발하고 진짜 어 빨개 벗고 막 소리지르면서 쫓아오는 남성 변태 뭐 등등 이상한 변태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남녀노소 남녀노소 무서울게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반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격할 수 있어요 반격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쫓아오면 무섭습니다 근데 왜 안 무서운거 왜 반격을 못하는겁니까 반격을 하면 왜 안 무섭습니까 그런 변태들도 우리가 반격할 수 있지만 무서운거에요 아시겠죠 반격할 수 있는것도 무서운데 저거는 공격도 못하잖아요 선택지도 없다고 도망가는거밖에 지멍허 야 유튜브 지금 튕겼다 야 야 유튜브 지금 튕겼다 야 튕긴 사람 몇명 튕긴 사람 이제, 80호 다 튕긴 사람 HUAAA 섹서4 저거 뭐야 거의 아이언맨 가면인데 얘 입으로 들어가야 돼? 어 약간 입염색 날 것 같은데 개빡치네 어 개빡치네 야 키를 좀 먼저 구해와라 라고 얘기를 좀 해줘라 좀 내가 그럼 오는 길에 키가 있나 없나 보고 왔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주웠어 열쇠 아하하하 다시 열쇠 일도 안보였지만 뭐가 뜨길래 눌러봤더니 열쇠네요 아주 개이득인 부분이구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전체 서버 오류입니다 가끔 이러는데 오늘 이러네요 요즘 아 요즘 유튜브 잘 되나 싶었다 요즘 아 웬일로 유튜브가 잘 안특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서버가 폭파 됐군요 아주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야아 아이템에 후원을 아 3천원 감사합니다 푸르버리 고마워요 야 뭐야 야 야 나 지금 유튜브 푸파 당했어 무서울 게 없는 친구야 무서울 게 없어 야 들어와 들어와 뭐 뭐 짜샤야 야 야 짜식이 씨 저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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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해 도망갈 곳이 없어 도망갈 곳이 없어 아유 고맙습니다 보이님 이럴때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게 있습니다 일단 헤드셋을 벗어주시구요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면 이 친구가 사라질거에요 나의 공포게임 본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잡지 헤드셋을 끼고 봤죠? 아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너무 잘한다 아주 추리 100%다 거의 코난이다 진짜 공포게임계의 코난이야 이정도면 거의 제작사의 의도를 읽어버리기 좋습니다 이걸 이제 공부로 따지기도 하네 저런분들 보면요 진짜 인생 어떻게 사는싶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알아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알아내야 돼요 이거 해석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해석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거 약간 패러디해서 맞는거니까 똑같을겁니다 욕조앞에 있었는데 뒤에서 가깝게 어떤소리가 들렸대요 어 뒤에 누가 있는것 같다고 형 지금 우리가 지금 요게 욕조야? 기가 막히네 아니 지금 거울앞에 서면 길이 보인다고요? 거울앞에 서면 길이 보인다고요? 수많은 거울앞에 섰다 길이 보이지않았다 다만 있긴다고? 다만 있긴다고? 저친구는 뭐야? 욕조 라디오 거울순으로 가라고요? 아까 까만게 욕조라고 했지 까만게 뭐야? 아 이거 욕조 라디오 거울순 갔는데 이뤄진거 없었습니다 욕조 어둠 이거 바뀌었어 뭐가 바뀐거에요? 누가 반깃게 있는데? 누가 반깃게있는데? 어 문 열렸다 이 사운드는 230% 문 열린게 분명합니다 좋아요 어 뭐야 안녕 친구 야 나 이제 니가 무섭지가 않아 쟤 아무도 없는데 뭐야 뭐야 설마 아니지 아아 노 노 너 없어 너 없어 거울에 안 비치 너 거울에 안 비치 역시 망상이었구만 어어 어어 불은요 올라갑니다 아 여기구나 아니 알려줄꺼면 6까지 쳐줘야 진짜 1까지까지 말려줄꺼 진짜 나도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4 7 1 아까 6을 못 들어갔어요 4 8 2 2 아까미유님 어서와요 5 5 5 5 5 5 6 6 6 아 세상 조용하다 아 아 아 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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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6 뭐지? 열심히 올라왔더니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개빡친다 에이씨 비 내리는 호남성 나는 열차에 르르르르 그..아 이 지역의 곳이 나는 여기있다 길은 개척하는 법 내가 살았던 도시래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귀소본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긴 내가 아까 왔던 곳이 아닌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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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없냐 옵션 아 알되겠다 여러분 프레임드랍 감수하세요 프레임드랍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빌업으로 깨는게 중요한거에요 버퍼링 감수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다 보인다 나 지금 사루난 켰다 지금 사루난 푸르난 run 그 그 그 그 여기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어우 찬다 아리가또 미나사 댓글 10초 10초 릴레이 아 뭐냐 그 그 그 레이팅이라고 할 뻔했네 이런 배그 중도 어쨌든 아리가또 미나사 왔다시 이제 집 고고 고린이 3개 국어설 제가 일본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복부는요 애니에서 많이 쓰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자리 연설같은거 했을때 남자라고 남자가 쓰는거고 보통은 남자도 여자도 평범한 학생들은 왔다시라는 말 많이 쓴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막상 일본에서는요 제가 일본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화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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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응 이야허어어어 으으으아 잘 줄이다아 살쪘나봐 이제 발길을 낮춰도 되겠지? 어 환자분! 환자분 되게 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는 김에 폭염 수술까지 같이 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환자분? 아니 폭염이 되어있었지만 더욱더 이쁜 모양으로 해드렸어요 아... 정말 ㅈ같은 날이야 고래잡기 딱 좋은 날이구만 더욱더 이쁜 모양으로 해드렸다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건 죽음이었습니다 이럴거면 곱게 죽지 그 괴물한테 쫓겨가면서 개고생했던 이 한남자의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착하게 살았어야 됐어요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임시 임사체험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